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나라를 멸한 후 약 1세기 동안 중원을 지배했던 금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갈의 후의 여진은 원래 목축이나 수렵에 종사하였지만 10세기 초 발해가 멸망한 뒤 기후가 온화한 남쪽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농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말갈이라는 명칭 대신에 스스로를 주루첸이라 불렀으며 한자로는 주리진 또는 여진으로 표기되었죠. 여진인들의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원시적이었지만 거란이나 고려와의 교역을 통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진의 발전은 고려, 거란 등 주변국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데 고려는 1104년에 윤관의 건의에 따라 기병을 보강한 별무반을 편성하여 대응하였고 윤관은 1107년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을 토벌하며 동북구성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이 동북구성의 위치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논쟁거리로 남아있으며 천리장성의 위치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1114년에는 완안부 출신의 아쿠타라는 인물이 군대를 이끌고 영강주를 공격하여 거란에 승리하였고 이듬해 부하들의 칭제 권원을 받아들이며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국호를 선포하였지요. 1123년 아쿠타의 뒤를 이어 직위한 동생 오걸매는 1125년 거란을 멸망시킨 후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였고 고려의 실권자 이자겸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금나라의 요구를 수령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나라는 요나라 편에서 말씀드린 장각사건을 구실로 송나라를 공략하여 1126년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 흠종과 태상왕 휘종을 모두 호로로 잡는 정강의 변을 일으켰지요. 이듬해 금나라는 흠종과 휘종을 모두 폐위하였고 태제였던 장방창을 황제로 옹립하여 괴뢰정권 대초를 세운 후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휘종의 군함 강왕 조구가 카이펑에 없어 화를 면했고 그는 남경으로 이동하여 황제를 자처하였으므로 남송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후 고종에 의하여 장방창이 폐위되고 사망하자 금나라는 이를 재침략의 구실로 삼았는데 이 시기 송나라 침략의 선봉장은 아쿠타의 아들 완안 종필이며 이때 완안 종필을 막은 송나라 장수가 바로 중국인이 가장 좋아한다고 널리 알려진 악비이죠. 현재는 중국이 한반도 북쪽의 역사가 모두 본인들의 역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비의 평가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비에 대한 평가 자체가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죠. 어쨌든 악비 등 장수들의 활약으로 금나라의 송나라 공격은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국 1142년 금과 남송은 황통의 강화를 맺어 화위 수위를 양국의 경계로 삼았으며 남송은 매년 수많은 은과 비단을 곡물로 바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황통의 강화는 전연의 맹보다 훨씬 가혹한 조치로 금이 정복왕조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나라의 영역은 흥룡의 본거지인 만주에서 장성 이남의 화위 수위에 이르기까지 북중국을 포괄하게 되었죠. 이후 제4대 해릉왕의 천도로 상경에서 중도로 수도가 바뀌었는데 현재의 북경이 왕조의 수도가 된 것은 이때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북방 출신의 여진인들이 북의 만주와 남의 중원을 동시에 지배하기 위하여 중간 지점인 북경을 요충지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진족은 많은 사람들이 북중국으로 이주하여 농경민으로 정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인화가 진행되었고 1161년 즉위한 세종은 지나친 한화를 경계하기 위하여 여진족의 중국 성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몽골제국 제2편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몽골추원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1214년 금나라의 수도 중도를 점령하여 금나라를 굴복시킨 후 돌아갔는데 이것은 징기스칸의 목적이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약탈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금나라는 중도를 버리고 남쪽의 카이펑으로 내려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징기스칸이 사망한 후 등장한 후계자들의 대외원적 목적은 더 이상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1229년 즉위한 우구데이카는 이듬해 바로 금나라 공격을 시작하여 1232년에는 수도 카이펑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나라는 거세게 저항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식량이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남송이 몽골의 제안에 응하여 몽골을 도와주자 금나라는 개봉성을 버리고 체주로 도망쳤으며 체주성도 1234년 송몽연합군에 함락되면서 실질적인 마지막 황제 애종은 자살하였고 금나라는 그렇게 멸망하였습니다. 금나라 멸망 후 남은 여진족들은 북쪽으로 후퇴하였고 송하강 유역까지 밀린 여진인들은 이후 주로 어로와 수렵 생활을 계속하였으며 일부는 창바이 산맥을 따라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과 수렵의 혼합경제 형태를 이루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야호허 동쪽에서 한인들과 섞여 농사를 짓거나 상인으로 살아가기도 하였죠. 이 중 명나라를 정복하는 누루아치는 창바이 산맥의 명문가 출신으로 이웃 여진족과 몽골족을 점령 또는 혼인정책을 통하여 통합하였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누루아치는 1621년에 명나라가 자신들의 영토라 생각하고 있던 선양과 야호 등을 정복하고 선양을 수도를 삼으며 중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1626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어서 홍타이지가 즉위하였고 그는 중국인의 도움으로 권자에 오른 터라 한인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636년 그는 여진족을 연상시키는 금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청이라는 새 왕조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금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과 넓은 영토를 갖기 위한 홍타이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아울러 이때부터 그들은 여진이란 말을 버리고 만주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1912년 신의혁명을 통하여 마지막 황제가 물러날 때까지 약 300년간 중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